1차 기일이 좀 빠듯해서 힘들겠어요. 괜찮습니다. 준비할 수 있어요. 뭐 잊은 거 없어요? 허전하거나. 차에 두고 내린 것도 몰랐죠. 뭐 잊은 거 없어요? 허전하거나. 아... 아, 그리고... 이거... 문수 씨네 목욕탕 맞죠? 디자인한 거 보니까 리모델링? 나중에 여유가 되면 아직 많이 부족해서요. 난 좋던데. 보고 싶어요, 문수 씨가 디자인한 건물. 도시락통은 내가 닦았어요. 안 그래도 예산하는 올림... it is... 파인의 안 그래도 예산하는 올림...